찜질방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찜질방 못 찾았어? 거기 들어가자마자 어 왜왜왜왜 왜왜왜 우리가 어떻게 벗어야 돼 이렇게 했다가 우리만 있어서 금방 빨리빨리 벗었어 문도 없어 거기 거기 방들이 있는데 근데 문 없어 그래서 금방 빨리빨리 근데 우리 금방 빨리빨리 처음에는 황토불가마 도전 나 지금부터 45.8도밖에 안되는거야 쓰러져 벌써 쓰러져 옥시샵 필요해 고행도 흔들고는 처음이야? 옥시샵 필요해 근데 왜 안 씻고 나왔어 사람들도 먹고 다녀 우리나라는 이런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달라 프랑스도 이런거 없어? 어 이거 진짜 달라 짜우나 그런거는 없어? 짜우나면 있어? 타바 같은거에요 응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한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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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무 더워? 더워? 지옥같아 이거 같아 지옥같아? 저기 두개 있어 저기 거기 사람들도 돌아가 응 나 알아 옆머리 봐봐 옛날 땡 땡 어? 그 옆머리 몰라? 나 이거 하고싶어 어떡해? 그거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망했어 한국인 안으래 그렇지 나도 모르겠는데 한국인 맞아? 행복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진짜 아저씨 여기 있어 진짜 내가 대충 알지 다 알아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뒤로 접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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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지금 나 진짜 귀여워 네 네 네 뭔가? 아휴 귀여워 ㅋㅋㅋㅋ 너 뭐야 나 늙었어 양이 아니야 올드 올드 양이 올드쉽 만나러 알려줬지? 저런 그렇게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그러면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 한번 하네 다시 다시 이거 스윙 아니야? 파워 2 전사 파워 2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 작아? 이거 뮤직?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모양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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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티카 오늘 컴퓨터 볼이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알아 근데 컴퓨터 볼이야? 아저씨들한테는 컴퓨터 볼이야 아 너무 좋아 우리 스쿨에서 있어 맞아 우리 스쿨 아파 우리 아파 저기 앉을 때 편해 오오오 새로운 방법인데 솔직히 하나 좋아해 너무 편해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서 챌린지 해요 좋은 냄새 이제 뭐 먹을게 뭐 공김밥 무슨 공김밥? 밥이야?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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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된장국. 이거 먹어? 이거 된장국. 그거 시장에서 나왔다. 된장 냄새. 된장국. 저희 된장찌개는 좋아하잖아. 냄새 너무 쎄. 이거 냄새 나빠. 그냥 맛이 좋아. 몰라. 된장국. 된장찌개. 된장찌개라는 된장국 모르겠구나. 민, 민. 민이야, 민. 괜찮은 맛이야. 괜찮은 거 마지막? 맛있을 텐데. 냄새 나. 날개를 살짝 펴고 푸르르. 나라 올라갔어요. 도끼에서 뭔지 알아? 푸르르. 푸르르.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알아? 몰라. 글씨 만드는 사람. 한국. 푸르르. 크리에이트 먼저. 그냥 이름이 빡 있어. 여러분. 여기서 할 거 엄청 많은데. 제가 그냥 수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스파 같은 거 있는 줄 알았는데. 헬스장까지 있어. 헬스장 있고. 이렇게 잭들 있고. 마사지 의자 있고. 뭐야. 너도 뭐야. 제가 하네. 그 다음에는. 식당 있어. 또 있어. 그리고 PC방도 있어요. 신기한 거. 진짜 PC방까지 있어요. 이거. 안 줄 거야. 이거. 아 무서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무중력이야. 무중력. 진짜 무서워. 어. 허리에 허리 엄청 좋아. 어. 어. 엉덩이 카드 할 거야. 이거 아파. 맞아. 왜. 되게 간지러워? 아파.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익숙하면 안 아파. 시원해. 진짜? 어땠어? 좋아. 시원해. 맛있어. 원래 핫 샀다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어. 잘 못하다. 한참 잘 못하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자기 다 못 주세요. 다 못 주세요. 다 못 주세요. 그래서 핫을 갔다가 가야 되는 거야. 핫을 갔다가 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핫 갔다가 아 시원하다 이거. 맞아. 어. 거의 안 추워? 어. 괜찮아. 나 프렌치 사람. 프렌치는 춥지도 않은데. 아 너무 추워. 어. 아 프렌치 추운 나라야? 아 아니요. 괜찮아. 나쁘지 말이야 지금. 으으. 으으. 헤헤. 스누파이트.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나가래, 나가래. 와, 진짜 춥지? 지금 추워, 여긴 가야 돼. 사랑도 자고 있어. 응. 살려주세요. 올라 한 잔. 올라 한 잔. 올라 한 잔. 안 주세요. 또 덥게 할 거야. 땀나는 것 봐, 이제. 땀나기 시작한다. 괜찮아? 할만해? 쓰러진 것 같아요. 장난, 처음 여기 올 때 여기 너무 덥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여기는 너무 시원해요. 역시 틸리버니에서는 미숫가루지. 맛있어 봐. 미숫가루 처음 마시는 걸까? 아, 이거 그 맛이야. 차 있잖아. 우리 도쿄에 보내줬던 차. 어우, 그런 건 비슷한 거야. 율무차랑 비슷한 거야. 응응. 율무차의 친구야. 똑같이, 너무 비슷해. 율무차의 친구야. 빙수처럼 이거. 나 구르메야. 응. 아니,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율무차랑 아니야. 어, 이거 봐. 뭐가? 아, 좀 더 먹어. 아! 아, 지금. tripe 케잌 ¿이아라? 아홉아, 자, 머리에서 깨mut Irinぎ요. 타, 제대로 맞았는데. 싸워도 시작해. army 검찰이 계란을 얼마나 내려와서 봐봐. 여기 밑에 갸려전대. 섹시 문제, 자췍하면 소금, 소금. 이거 이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 프랑스의 계란 마요네즈를 먹었대. 프랑스의 계란을 마요네즈를 안 먹었대. 그 옐로우 아우지 된 옐로우 마요 믹싱에는 다시 넣었대. 맛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응 진짜 맛있어. 아 유럽. 마요네즈 최고지. 응 아직도 아파. 맛있어 괜찮아. 응. 뭐가 더 좋아? 응. 진짜 믹스테이? 진짜. 아 아 스트레이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맛있어. 진짜야. 진짜야. 근데 이거 처음 들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야 진짜야. 이거 제일.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이게 그. 이런 게 갑자기. 아 놀라라. 뭐야. 동시에. 동시에. 이거 처음 내는 거. 이거 토마치야. 아니 아니.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같이. 아니 아니 아니. 아 같이 토마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봐봐.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응. 장문도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여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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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발두고. 빨리 앉아 앉아. 바로 앉아. 와 미쳤다. 여기 건강한 거 맞아. 나한테 건강한 거 같아. 목에. 목에 이상한 느낌 있어. 오븐이야. 오븐. 오븐 들어갔어. 진짜 우리 미사야. 맞아. 도쿄에서 빵 만든 오븐이 있잖아. 엄청. 뜨거운 거 그거. 그렇게 들어와. 와 진짜 미쳤다.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와 되게. 90도는 진짜 너무 빠르다. 치킨 잤어 치킨. 오늘 찜질방 어땠습니까? 재밌어. 재밌었어? 저기니? 나는 재밌었어. 근데. 왔다가 그거. 수영장에 이렇게 스윙 비키니 입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 나면 무조건 비키니 입고 올 거야 안돼 안돼 아니 아추마 입었어 아추마 그러니까 다 있어 일부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봐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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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다음에 또 쯤 입고 갑니까? 어 쯤 입어 맞아 그치 비키니 사고 네 여자들끼리 좋아 근데 이거 안 해도 오늘은 재밌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